안녕하세요. 이오입니다.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이 이어서 제가 이제 드디어 PC방에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. PC방에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스케줄도 하면서 맨날 불편했단 말이야. 스케줄 하면서 막 뭐야. 대낙해야 되는데 대낙도 못하고 루즈해지고 막 그랬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짜증이 났어요. 근데 그중에 또 우리 대표님과 또 여러분들의 뭐 많은 성원에 힘 입어가지고 되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죠. 저도 이제 PC방에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. 장소가 어디냐면요. 인천시 서구 성남동. 성남동에 위치한 PC방입니다. 어 PC방 이거 레드 PC방이라고 있구요. 누구세요? 네? 어 저 유화 찍고요. 아 나 진짜 센스럽게. 유튜브 주꾸면 왠지잖아. 다시! 어 뭐 다시! 지금까지 말해. 니가 편집하세요. 아 다시 하세요. 아 니가 편집하세요. 이거 편집하면 되잖아요. 어 이거 올려주세요. 내가 여자 소리 시켜줄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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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